안녕하세요. 저는 돼지 강림입니다. 지원이가 요즘에 여신 강림이라는 드라마에 빠져서 자기가 여신인 줄 알고 자기한테 차은우 같은 남자친구가 있는 줄 알아요.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어요. 왜 그러니 너? 도대체 왜 그러니? 그래서 제가 가상세계랑 현실세계를 구분을 막 못하는 이 지원이를 VR로 조직했습니다. 사람을 잡혀 섭외를 했습니다. 저 혼자 하려는 안속을 꺼져라 너!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적어볼게요. 공부하실 거겠습니다. 예스 셀. 잔뜩. 응? 아 잔뜩. 언니 뭐 그거 하러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? 맞아요. 그거 어디 있어요? 이건데. 이건데. 이건데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우와. 짱이다. 좋아 보이네. 재밌겠다. 뭐 롤러코스터 하고 막 그런 거예요? 고파. 그래서 딸 수 있어. 영화도 다 있어. 통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? 진짜 생겼다고. 안에서 하면 좀 부딪힐 수 있어서 애기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옥상 가서 한번 어떨까 싶어요. 좋아요. 옥상 올라갈까요? 바로 할까요? 왜요? 써져 있는데? 아 뭐야? 이거 영상은 언니가 따로 준비한 거죠? 네. 근데 내가 와이파이로 써갖고 우창에서 와이파이 안 되니까 그거 손으로 보내줄게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찍게 해. 그럼. 누나 뭐 신을 거예요? 고고 할 건데? 언니 여기 있는 슬리퍼 신으면 되죠? 응. 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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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자 바로 바로. 좋습니다. 내가 뭔데? 어 너가 뭔데? 호나 어디 간다? 프랑치. 뭔가 바람이 불어서 약간 좀 소기 효과가 있는 거 같아. 호나 어딨어요? 여기 앉아 여기. 아 풀어. 아 뭐가 무서워. 우리 그렇게 막 자꾸 서로 조지고 이러니까 서로 못 믿잖아. 그니까. 뭐야? 아 뭐야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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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사장님 방금 나 천둥을 봤어. 어디야? 빨리 틀어줘. 자 일단 이거 언니가 보낸 거 먼저 틀어줄게요. 어 맞아 맞아. 빨리 와 나 기다리고 있어. 뭐야? 뭐야? 뭐 했어 뭐 했어? 잠깐만 다시 틀어줘. 뭐 했어? 우와 얘 진짜 신기하다. 우와 언니 이거 봐봐. 그 다음 거 틀어주면 되죠? 똑같은 거야? 똑같은 거야? 그니까 리액션 평소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? 차원에 나오는 거야? 차원에 좋아해요? 차원에 안 좋아해요? 차원에 안 좋아해요? 그럼 어딨어요? 준석이가 낫지. 준석이는 그래도 만나볼 사람이죠. 언니. 그만하세요 제발. 줄게 지원아. 아 말 돌리는 거. 차원에 안 좋아해요. Hit It's Goodman에 진짜 biomass, 감사합니다. 오! dangDarna에 보이나? 네 하나 있어요. 어떡해 너무 잘생겼어. 잘생겼또. 따뜻해. 어서와. 니가 맞아서 기뻐. 나도 기뻐. 불러줘서 기뻐. 어, 끔찍해. 이거 돌고르다.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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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뭐야? 이거 뭐? 왜? 왜? Hey crush, I love you. Hey crush, I love you. 뭐야? 밑에서 봐도 예쁘네. 뭐야? 피자. 어떡해. 아, 잠깐만. 이렇게 무겁다. 아, 고마워. 쏘지마. 아, 쏘지마. 아, 쏘지마. 안 돼요. 아아! 안 돼요. 아아! 아아! 아니 또 안 돼요. 어떡해. 무슨 소리가 안 돼요? 아, 쏘지? 왜 이렇게 망치는 거야? 아아... 뭐 이렇게 멈추어? 왜 이렇게 멈추어? 왜 이렇게 멈추어? 왜 이렇게 멈추어? 포핵자가 레거다 왜그래 쥬나 실한 여자 아니고? ㅋㅋ 약간 섹시하지 않아? 누워서 보여줘 쉬는 여자 아닌데? 물에 다 술 탄 거야?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